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국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고마운 인사를 태국식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세 번째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회가 상당히 오래 전인데 그때는 날씨도 좋고 교통체증도 많은데 이번에는 날씨도 좋고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틀 동안 치앙마이에서 시간을 이틀 동안 지내고 왔는데요 치앙마이에서 한국의 온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에도 이틀과 한국의 산들과 너무 비슷했고 태국인하고 한국인하고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태국에 대해서 고마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국기는 그 나라의 얼굴이잖아요 태국은 태국 국민의 정신과 마음이 그 국회 안에 담겨져 있고 태국기는 태국인하고 한국인의 정신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 우리 나라의 국기를 보면 마음이 숙연해지죠 제가 두 번째 태국을 방문했을 때 저 왕궁을 방문했는데요 태국 왕궁 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됐어요 어디서 그렇게 금을 많이 갔다가 온 왕궁을 금으로 다 입혔어요 나 그렇게 금으로 입힌 왕궁을 처음 봤어요 한국 태국기 아래에도 그 뒤에가 우리나라 왕궁이에요 태국의 왕궁이에요 태국이 전혀 화려하거나 이렇게 헉장하지는 않지만 왕궁이 성장하지는 없지만 왕궁이 성장하지는clock 옛날에 왕궁이 살던 집이잖아요 여러분이 부터가 사는 곳이 있어요 저는 왜 제가 태국을 고맙게 여기는 타일란드를 고맙게 여기냐면요 1950년도 여름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침략을 해서 3년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요 300만명의 사상자가 일어났고 가난한 나라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고 파괴가 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공산군을 물리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로소 16개 나라의 유행군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저기 보면 그 아래쪽에 타일란드 국기가 있는데요 그때 타일란드의 젊은 군인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워서 우리가 공산 침략자를 물리치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때 많은 태국의 젊은 군인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고 피를 흘리고 또 죽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남아있는 나라에 가서 자기들의 군인들이 죽어가는 데 파괴을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나타나는 16개의 나라를 생각을 하면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를 돕고 자유를 지켜주신 제가 태국에 와서 태국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렇게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태국 국민들에게 진짜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 달 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 달 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이거 조금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잘 안내는데요 지금 이건 한국과 태국에 있는 참전 기념빈인데요 룰ım 바랍탐에 있는 게 룰음 바랍탐에 있는 게 태국 밡콕 가깝한 곳에 춘불이라는 곳에 저의 기념 materia가 있다고 합니다 시도한 대략 저 qui 징후ัด 춘불이 룰음 바랍탐에 있는 게 이거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nelle 잘 안됩니다 잘 안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그 물건이 지내고 있는 아주 소중한 쓰임새를 말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이 삼성 갤렉스 노트 휴대폰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핵심은 삼성 갤렉스입니다. 이 핵심은 삼성 갤렉스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은 삼성 갤렉스입니다. 이 핵심은 삼성 갤렉스입니다. 이 핵심은 삼성 갤렉스입니다. 이 핵심은 삼성 갤렉스입니다. 사 Harger의 비용이 삼성 갤렉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휴대폰이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이 휴대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안에 카메라도 있고 녹음기도 있고 레비게션도 있고 사전도 있고 모든 정보를 이 휴대폰 안에 저장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작은 휴대폰 안에 치구가 다 들어있어요 바로 그런 기능 때문에 이 휴대폰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이 그릇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 가지 재료의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의 역할은 무언가를 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빈 그릇에 술을 담으면 술그릇이 되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이 그릇에다가 보석을 담으면 보석 그릇이 되고 죄송합니다만 이 그릇에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그릇이 됩니다 그 그릇에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그릇밖에 안됩니다 흑으로 만든 포장 끝없는 그릇 같지만 그 안에 진주나 다이아몬드를 넣으면 그 그릇은 진주와 다이아몬드 보석 그릇이 되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담으면 세상에는 잘 사는 나라 좀 못 사는 나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거치 어떤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고 아주 악하고 더럽고 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하고 추한 쓰레기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최초로 페니시리라는 항생제를 발명한 사람이 프레밍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페니시리라는 항생제가 프레밍에서 개발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됩니다 1940년도까지는 이 항생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시리라는 사람이 푸른 곰팡이에서 그 항생물질을 추출을 해서 페니시리링을 만들었는데요 그 페니시리링으로 말미암아 이 세균에 의해서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과 노력과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추구하는 생명을 살리듯이 어떤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는 가장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과 불행이 갈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노름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가족을 안 돌보고 가족을 괴롭히는 저 어릴 때 동네 아저씨가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이 조상들이 물려준 그 많은 재산을 노름으로 다 탕진하고 그 집이 거지 집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참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한 집이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가난한 세요 그런데 우리 친척인데 그분은 이 가난은 나로서 끝이다 내가 내 자식은 절대로 이 가난을 유산으로 물리주지 않겠다 그분은 이렇게 땅이 없기 때문에 남의 집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주고 그 모습으로 받는 그 세를 하나도 쓰지 않고 다 젖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축한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의 논과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그 친척은 그 주인의 땅을 다 나중에 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는데 그 친척의 건강한 마음이 그 가정을 살리는 것처럼 한 회사나 한 사회나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연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독재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2차 세계의 대대는 일으켜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 피참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마인드가 수많은 사람을 불행으로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마인드와 정신은 한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인데요 이 다이아몬드가 왜 저렇게 가치를 느끼냐면 그냥 원석보다도 원석은 싸지만 잘 기술자가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면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느 나라 땅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태국에는 이런 일이 없어서 제가 예를 못 들었는데요 이 땅이 원래 러시아 땅이었는데요 러시아가 좀 어려우니까 미국에다가 이 720만 달러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싼 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대한민국의 7배나 더 커요 이 알래스카 주아 하나가 아마 태국보다 더 더 크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돈으로 720만 달러에 미국이 사들였어요 지금은 그 땅을 산 올리암 시어드라고 하는 국무장군이 미국의 영웅인지만 이 알래스카를 이렇게 살 때 이 사람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모든 미국의 정치인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농사도 질 수 없고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는 그 땅을 말라고 사느냐 우리 미국은 그 쓸모없는 땅 없어도 얼마든지 넓은 땅이 많아 그러나 이 시어드라는 사람은 알래스카의 카치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드라는 사람은 알래스카의 카치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비록 겉은 얼음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엄청난 자원이 묻혀 있다는 걸 알고 이 앤드리 대통령의 권위에서 그 땅을 샀습니다 오늘날 이 알래스카는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냈는데 그 얼음 덩어리 땅 속에 금, 은, 철, 석탄, 석유 말할 수 없는 자원이 있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를 안 받았을 때 러시아가 지금부터 훨씬 더 잘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빚든 미국의 맨하탄입니다 세계에 모든 사람이 살고 있고 모든 중심지가 바로 이 맨하탄인데요 원래 이 맨하탄은 인디언들의 땅이었는데요 1626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너덜란드 사람이 이 인디얀에게 그 당시 돈으로 20 달러를, 24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인디얀들은 아무 쓸모 없다고 그냥 이렇게 24 달러를 팔았는데요 수 백 년이 지난 후에 그 맨하탄은 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이 됐습니다 대개의 모든 정치, 문화, 경제, 예술 다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겉을 보고 판단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부족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IIF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지혜의 마음을 넣어주고 지혜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건강한 마음이 들어오면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건강한 마음이 한 나라와 세계를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비틀어지고 잘못된 그 마음이 세계를 불행에 빠트리려 하는 것처럼 이 전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이 문제는 마음이 변화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제가 때때로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왜 공부를 하세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돈도 벌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빨리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이렇게 벌면 뭐 하겠습니까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고 자존심 안 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 안 당하고 내가 살아야죠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가난하면 살아가는 데 굉장히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면 편안하게 잘 살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은 훨씬 더 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노름을 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마약을 하고 그 돈으로 나쁜 짓을 합니다 돈 없는 것보다도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인드가 건강해지면 그 돈으로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진국들의 정치인들 중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말 이 대학의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오늘 저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진짜 마음을 써주고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고 퀴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젊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기술을 가리키고 그러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됩니다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일이지만 더 중요한 교육은 건강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 IFGV에서는 13년부터 이 젊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마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1년 동안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자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9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회에 봉사를 하고 다녀와서 또 다른 후배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나눠주고 전달을 해줘서 이제 이건 작은 일이지만 태국의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정말 좋은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이 위리 버핏이라는 사람은 2시간 상담을 해주고 40만 달러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만큼 어디다가 투자하면 많은 이익이 산출되는 것을 아는 정확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입니까 모나리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 이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가 누군지 아시죠 모나리자의 이름이 누구죠 네오나로 다빈치 유명한 천재적인 이 화가 건축과 물리학자 모든 변의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영원토록 눈썹이 없이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만약 제가 가가지고 눈썹을 안 그린다고 제가 거기에다가 눈썹을 딱 그리는 순간 이 그림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 모나리자의 눈썹을 유일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네오나로 다빈치 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돌아가셔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옆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역시 네오나로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네오나로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그림의 주인공을 몰랐어요 제일 처음 이 그림을 가졌던 사람은 이걸 70 달러에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 그림을 사가지고 세계에 저명한 전문가들에게 이 그림이 누구 것인가를 이렇게 막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그림의 화가는 네오나로 다빈치였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2년 전에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무려 가격이 4억 5천 30만 달러예요 네, 우리가 감이 상상도 알 수 없는 그런 가격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시 빌게잇트 씨인데요 정말 이 사람은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이 사람이 네오나로 다빈치의 메모지를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여기가 메모지인데 이 한 20 펜이 되는 메모지에 불과예요 20 펜이 되는 거를 사는다면 4천 3백만 달러를 주고 샀어요 20 펜이 되는 거를 사는 거를 사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빌게잇트에서 요구를 해서 당신은 아무리 돈이 많지만 이 메모지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거라고요 근데 빌게잇트 씨는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빌게잇트 씨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 이거 비싼 게 아니다고 아, 이 메모지 속에 들어있는 다빈치의 생각과 마음과 그 지혜와 천재성을 비교해 보면 4천 3백만 달러 비싼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네오나로 다빈치의 마음 그 지혜, 그 천재성 그거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다르죠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굴로만 봐도 아, 누구다 할 정도로 알고 아, 근데 이제 밑에 보면 태국에 있는 여성 두 분이 있어요 아, 이 분은 여성으로서 최초로 축구 감독이 된 분이 계시고 아, 그는 여성으로서 최초로 축구 감독이 된 분이 계시고 아, 그는 여성으로서 최초로 축구 감독이 된 분이 계시고 아, 여기는 무스라라고 하는 유명한 태국의 배구 선수예요 아, 그리고 이제 가운데 그림이 태국 국가 여자 대표 배구 팀인데요 아, 저는 백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봐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한국하고 태국하고 경기를 했어요 한국 여자 배구는 오래 수십 년 동안 아주 강팀이고 세계에서 메달도 땄어요 아, 한국하고 태국하고 여자 대표 팀이 경기를 했는데 아, 저는 우리 대표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여유 있게 느긋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태국 팀이 언제 이렇게 배구를 잘하게 됐지 아, 태국 팀이 굉장히 잘했어요 아, 잘한 선수가 있는데 아, 저는 그는 굉장히 잘한 선수가 있는데 무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역할이 세터, 볼을 올려주는데요 아, 이게 저리에 있는 것 같고요 아, 완전 컴퓨터 이 세터예요 저는 완전 컴퓨터예요 컴퓨터의 크기가 너무 얇죠 그리고 이 선수가 바른 선수가 바른 선수가 바른 선수가 바르니까 족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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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깃荒가 올라가 Direction 그리고 그 경기에서 태국이 이겨 버렸어요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선수들은 몸값이 엄청 비싸요 이 축구 선수가 90분을 뛰는데 한 걸음 뛸 때마다 돈이 막 몇 천 불씩 여러분들이 축구장에 볼 차면 돈이 몇십만 달러 몇백만 달러가 옵니까? 똑같이 축구를 하는데 이 선수들이 차면 전부 다 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다리 하나에다가 수십억이 들어가는 보험을 든다 저도 다리가 있고 저도 볼을 빡 찰 수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차도 돈이 안 나오지만 이 유명한 선수들이 이렇게 하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마음에 감동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 되면 바로 이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은 하워드 켈리라는 박사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전 헉킨스 대학의 창립자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부모님이 다 학비 대주고 또 다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주지만 그런데 어느 나라 하루는 아무리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 물건을 받는데 하나도 팔지를 못했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고 목도 마르고 배도 심이 고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집 한 번 문을 들어와 띵뚱 하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열렸더니 조그만한 소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녀가 문을 열렸더니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셔 잠시만 밖에 나가서 저 혼자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이 켈리 박사의 얼굴을 자세히 이렇게 봤어요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집에 들어가서 여기 나오는 이 하얀 게 있죠 이 하얀 이게 우유병입니다 자기 가족들이 마시려고 그 가게에서 사온 우유병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켈리 박사는 폐도 고프고 막 근데 그 우유를 꿀꿀꿀꿀꿀꿀 마시니까 허기가 지고 허기도 채워지고 힘이 났어요 이 집이 자기들이 먹으려고 우유를 샀는데 나를 줬구나 난 돈이 없는데 우유값을 어떻게 줘야 되지 해서 물었어요 우유값 얼마예요 그런데 켈리 박사가 너무 놀라운 대답을 들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 절대로 값을 받지 말고 대가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우유값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이 켈리 박사의 마음에 팍 꽂혀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켈리 박사의 생각과 인생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내가 빨리 성공해서 이 가난을 면하고 잘 살려는 생각만 가졌는데 이 어린 소녀가 어머니부터 받았던 그 마음은 자기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켈리 박사가 물었어요 그 소녀에게 나는 물을 한 컵 달라고 그랬는데 왜 우유를 갖다 줬어 그때 그 소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과 눈을 봤다고 그런데 당신의 얼굴과 눈에 배고픔이 있었다고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지금 배고파 있구나 당신의 표정 속에 배고픔이 보였습니다 이제 물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우유가 필요하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얼굴이 이 켈리 박사의 마음에 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소녀의 마음 속에 어머니가 넣어준 그 마음을 나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켈리 박사는 그 소녀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받았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미국의 최고의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미국의 존 헉킨스 대학을 창립을 하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이 위급한 어떤 부인이 왔습니다 켈리 박사가 그 부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 자기에게 우유를 줬던 그 소녀가 부인이 되어서 이 병원에 온 거예요 물론 부인은 이 켈리 박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켈리 박사가 온 마음을 다 칠해서 그 여인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부인에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많은 비싼 병원비를 치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병실에 켈리 박사의 메모지가 딱 도착했어요 그때의 메모지가 바로 이게 침필로 쓴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병원비는 한 잔의 우유로 이미 지불 되었음 그랬어요 당신의 이 많은 병원비는 이미 다 지불을 했어요 언제 나한테 우유 한 병 줬을 때 이미 그 병원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켈리 박사가 그 부인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소녀 있을 때에 당신은 나에게 내 배고픔을 알고 우유 한 병을 줬어요 당신은 우유도 줬지만 그 정신과 그 건강한 마인드를 카치 있는 마인드를 내 마음에 심어준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마음이 나를 미국 최고의 의사로 만들었고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마음이 미국의 최고의 학교와 이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진정한 스승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저도 배웠어요 우리 IIF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켈리 박사가 소녀로부터 받았던 그 마음과 그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담아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나중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이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담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정말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건강한 마인드를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 끝까지 이렇게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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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